안녕하세요. 티라노 조아뉘입니다. 이제부터 티라노 키워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렇게 빼고 이렇게 여거하고 이 사이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넣고 이건 아까 자리를 이렇게 넣고 이건 여기다 넣고 이것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걸 이렇게 당겨서 해주고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이걸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주고 이걸 이렇게 해주고 가위를 벌려줍니다. 이거 들어주고 그럼 얼굴하고 이거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를 딱 맞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거하고 여기 검은색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다리를 이렇게 해주고 이 뒷다리도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구멍에 맞게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크하고 똑같이 앞다리를 이렇게 접어주고 뒷다리를 이렇게 접어주고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여기 파일 구멍 이렇게 해주면 티랑igen 원 bottleneck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밑에 있는 게 나아하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티랑Shaun 안녕하세여